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6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제주도는 2018년 제주에서 출생한 뒤 서울 지역 시설에 맡겨진 아동 등 7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소재가 확인돼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친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제주도는 현재 다른 시도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